안녕하세요. 우마리아입니다. 6월에 치러진 화학 모의고사에 대한 총평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학생들 어떠셨습니까?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. 당연히 쉬워요. 쉽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. 그래서 보니까 고3은 좀 어려웠고 N수생은, 문제를 많이 풀어본 N수생은 좀 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실제로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6평, 9평 두 개가 있는데 처음으로 6평을 치르는 우리 고3 학생들은 시간 배분해서 좀 한 번 뻑이 나면 와, 뒤에는 쉬운데 다 밀려.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그리고 사실 문제에서 이번 모의고사는 문제가 좀 쉽다라고 느끼는 아이들은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, 살짝 가려놓은 그런 내용들이 단서들이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나와 있었는데 그런 숨은 그림을 잘 찾는 학생들은 쉬웠겠지만 또 당황하죠. 눈에 뭐가 안 보여. 닫히고 나서 보니까 내가 왜 이걸 못 봤지?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그걸 못 보는 친구들은 정말 많이 힘들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 6평을 기점으로 쉬웠다면 더 열심히 한 번 해봐 주시고요. 좀 어려웠던 친구들은 내가 좀 주어진 상황, 그러니까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가짐을 좀 만드는 것도 아주 되게 중요한 연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쌤이 봤을 때 좀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는 10번 그래도 좀 고민을 했어야 합니다. 그리고 다른 것들. 사실 여기 8번은 넣지 않았는데 8번 우리가 이제 그 양자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 번 해봐야 되는 거 8번도 있었고요. 그리고 선생님 16번 문제 좀 좋았습니다. 16번 문제는 1분 컷을 하거나 아니면 5분 컷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 이렇게 10번, 16번은 고민을 많이 한 번 해봐 주시고요. 이거 고민하면서 어떻게 오답노트를 합니까? 그러면 다른 물질이 시험에 나온다면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도 해주셔야 합니다. 그리고 계산 문제는 뭐 뒤쪽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계산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몰롱도 부분은 다 계산을 많이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계산 문제 18번, 19번, 20번 중에서 18번은 단서를 빠르게 넣으면 1분 30초 컷도 나올 것 같은데 단서를 잘 못 찾으면 오래 걸릴 것 같고요. 19번 중화반응 문제였는데 중화반응에서 문자를 좀 빠르게 우리가 읽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이것도 좀 빠르게 풀 수 있지만 고민해서 주어진 문자 그대로 다 써서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내려고 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습니다. 그리고 20번은 쌤이 문제가 되게 다양하게 좀 풀리는 그런 조건들을 좀 느꼈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자주 나왔던 건데 오랜만에 나왔습니다. 그래서 20번 문제는 쌤이 뭐 한 3개 정도의 문제풀이법을 좀 이렇게 다양하게 공부하는 방법들은 따로 또 캐스트로 좀 준비를 해서 20번 문제 공부하는 방법들은 한 번 더 다르게 여러 방법으로 좀 알려드리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정도는 한 번씩 다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총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